안녕하세요. 바디114, 핏114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장면 넓은 목근 또는 경광근을 세로 방향으로 양손의 엄지로 부드럽게 누르며 돌려줍니다. 목장면 넓은 목장면이 떨어지는 animales으로 아름답니다. 목장면 넓은 목근 또는 형광근을 세로 방향으로 양손의 엄지로 부드럽게 누르며 돌려줍니다. 목장면 넓은 목장면은, 참기름이나 고기, 고기, 소품을 섞어 주세요. 목장면 넓은 목장면을 내줍니다. 목장면 넓은 목장면을 내줍니다. 와우, 따라하느라 힘드셨죠?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화이팅! 한 번 더 해 주세지 못할까? 곧이에요. 1호연이랑 자막은 공유중인 tomorrowН이됨 이벤트까지 도망은 산화폐 세iend을 가능합니다.